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. 오늘 4월 4일 은영이가 2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. 오늘 생일 기념해서 제가 셀카를 폭풍 셀카를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저한테 카메라를 주시면 제가 여러가지 모습을 담겠습니다. 자 일단 이 프랑스 배경에서 지금 지금 이 녀석은 려욱인데 그냥 엑스트라구요. 여기 이 사람이 성민이 형. 성민이 형은 뭐 얼굴은 괜찮아요. 여기 이제 신동이 형입니다. 이 세 명에서 어떻게 찍는지 제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도 말했지만 이 녀석은 엑스트라입니다. 이거 보세요. 이제 신동이 형입니다. 홀쭉하죠? 홀쭉해졌어요. 턱선 한번 보여주세요 턱선. 자 다시 말하지만 이 녀석은 엑스트라입니다. 춤 진짜 못춘다. 야 너 진짜 와 진짜 어마어마했어. 우수는 엑스트라이고 행수였어요. 이제 이 집 입원에 아름다운 시간도 찍힐거에요. 저의 이 집 입원에 아름다운 시간도 찍힐거에요. 한국말을 전파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한국말을 전파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싸다 싸다 골라 골라. 싸다 싸다 골라 골라. 역시 한국말은 좋은 것이요.